여자 배구 박미애 감독이 8년간 함께했던 흥곡생명팀을 떠납니다. 이번 시즌을 끝으로 계약이 만료된 박미애 감독과 흥곡생명은 재계약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2014년부터 흥곡생명의 사령탑을 맡아온 박감독은 2018 19시즌 여자감독으로는 최초로 국내 4대 프로스포츠에서 통합 우승을 이끄는 등 지도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공석이 된 흥곡생명 사령탑 자리에는 누가 될지 궁금한데요. 일각에선 남자 배구 출신의 김상우, 김세진, 권순찬, 신진식 감독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